자, 저번 1대1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 져준 거야! 한 손을 숨기고 있었잖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쨌든 뭐 2전 1승 1패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나 그냥 이길 거야 무조건 이길 거야 안녕하세요 지독 여러분 엔강 체험 주인강입니다 오늘 미션은 지석진 형님 뜯어야 돼요 형님이지만 뜯어야 돼요 봐주지 않을 거예요 뜯어야... 이거는 대결이에요 들어갑시다 형님! 어디예요? 1번 청소왕 청소왕? 이거 청소 좋아해? 그 청소와 편의점 청소했어요 아 그래? 아니 진짜 아니야 어... 안 했습니다 아... 설마 서장은?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근데 형이 엄청 경험이 있어서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순대 순대? 긴 거? 코도 크고 코리안 소세지 왕쿠? 내가 왕쿠요 순진한 대머리? 야 근데 너 순대는 뭐야 순대 제가 하이킥 갈 때 이순재 할아버지랑 같이 했을 때 내가 미스터 순대로 이순재가 아니라 순재 어느 정도 몇 번 얘기해? 뭐? 난 무조건 승이라고 생각해야죠 300 300? 당구를 300 치시나? 당구 유튜버? 300 아 신발 신발이 300이야 300, 310 나 150이야 무조건 핸 파이팅 한 손으로 두 손목은 아아! 마지막 팁트는 깡패 깡패?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해봐요 해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여보세요? 어 아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반말하냐? 동생이잖아 내가 동생... 동생이야? 그래요? 누구지? 이따가 보여줄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청소 잘하시고 순대 좋아하고 당구 300 치시고 깡패에 찐 그분 만납시다 오세요! 나는 이름표 듣기에 프로 선수야 어서 와! 정말 무슨 방송처럼 찍었대 아 어차피 목소리 얇아가지고 어서 와! 어서 와! 계절 빨리 내려와? 야 도발하게만 되네 누구야? 누구야? 오 마이... 형님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뽕 한 번 할까? 잠깐만 아직 시작 안 했죠? 호르라기 불면 형 거 더 작은데?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똑같은 거 똑같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나도 붙여줘 형님 나보다 경험하고 기술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아직 아니야 형님 몇 킬로? 72킬로 야 비웃어? 너 몇 킬로인데? 100킬로 정도요 100킬로야? 손 사이즈가 완전 야 리치 리치 거봐요 형 어떻게 나 가까이 야 몰라 근데 몰라 내가 스피드가 있거든 스피드가 있거든 스피드도 있고 빗술도 있어요 너 한 손으로 팔굽툭이 가능해? 오 한 손 한 손! 그리고 형 조금 반칙 가는 거 같은데 반칙 간다? 이거 땡겼잖아요 그게 왜 반칙이야? 이게 반칙이야 이게 당겼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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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과수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약간 시간을 좀 끌어줘 분량 나와야 되니까 네 오케이 어? 너 지금 되게 나 만만하게 보지 나 만만하게 보지 그 얘기해줄게 나 이렇게 프로야 응 어? 힌트 알려줘요 힌트 난 빠르거든 오 오 오 오 오 오 힘 좀 쎈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런 데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프게 잡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잡는 거 아니라고. 나 이렇게 아프고 처음이야. 힘들어. 오 약간. 나 갖고 널 생각하지 마. 뭐 하면 돼? 야 그러게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바닥에 있으면 안 돼. 힘이 세긴 하다. 너 뭐 좋아하니? 고기 좋아하니? 네? 갑자기? 이름표 뗐는 거 좋아해. 아아! 야! 야!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뜻대로 안 되지? 어? 그냥. 느낌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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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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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줄리안. 형님 너무 즐거웠던 한판이 맞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이름표 뜯기의 프로 선수야 어서와! 어서와!